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객체를 배우면 똑같은 건데 method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method란 말을 잊으시고요 함수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순서는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parameter와 argument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리고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 수업이 끝날 겁니다 우선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ul 그리고 script 태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document-write li1 이렇게 하고서 얘는 두번째 실행된 건데 1 여기도 두번째인데 2 얘는 3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reload하면 이렇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뭘 생각할까요? 이 부분을 뭘로 처리하시려고 하겠어요? 반복문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문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방금 보셨던 그 코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지 않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무언가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한다면 두 개 이상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1억 개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기 있는 코드가 1억 개고 여기 있는 중복이 1억 번 발생하고 있다고 치면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이지 않는다면 반복문으로 할 수 없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함수라는 것이 등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코드를 일단 복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게 웹브라우저야, 지금부터 나는 함수를 만들 거야 라는 뜻에서 function이라고 적어줍니다 function은 함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만들려는 함수의 이름을 알려줘요 웹브라우저에게 to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그냥 하세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 중괄호 안에 반복되고 있는 재사용하고 싶은 코드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함수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뭐예요? to잖아요 dwo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 실행 결과는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면 이 function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괄호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은 to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함수의 내용은 여기 있는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to라고 하는 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괄호가 나오고 괄호가 닫히고 라고 하는 걸 보면 함수는 아, 이거는 to라는 함수의 이름이었고 이 사람은 to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마치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우리 수업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는 parameter argument라는 것과 retur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